안녕하세요 행복한꽃 하나다육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비몽에 있는 신안다육입니다. 신안다육이 제가 왜 오늘 왔냐 여러분께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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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종 뉴스 다육 다육 특종 뉴스입니다. 뉴스 발음이 안될까요. 오늘 초특화 세트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 총 3가지 세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1번 2번 3번 중에서 맘에 드시는 걸 고르시면 되는데요. 품종이 다 다르게 들어가 있고 수량도 좀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1번 2번 3번 중에 선택을 하시는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건 1번 세트죠. 1번 초특화 세트입니다. 계단가격 2,500원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대박이에요. 계단가격 2,500원에 데려간다고요. 제가 말을 더듬을까요. 계단가격 2,500원에 여러분께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요.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모두 다 해도 손해는 없어요.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득템이 되는 거죠. 득템이 될 수 있는 오늘 신안다육에서 준비해주신 초특화 세트 1번 2번 3번이에요. 1번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말을 이렇게 더듬지 해서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낱개 구매는 안 돼요. 낱개 구매는 안 되고요. 세트로만 1번 2번 3번 중에서 맘에 드시는 걸로 하시면 되시고 모두 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한 박스에 이 하나 다육이 박스에 하나 깡맞게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1번 2번 3개 세트를 다 주문하시면 3박스가 가는 거예요. 대박이에요. 가격도 너무 좋아요. 시단다육에서 초특가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다육이 1번부터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거는 이거 백년이에요. 백년. 대박이죠. 이게 10cm 넘는 사이즈고요. 뽀얀 100분이 있는 백년. 이게 들어가고요. 홍등. 홍등이 들어갑니다. 홍등이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한정 수량이에요. 이거 다 빠지면 없습니다. 초특가 세트. 여러분 1번이에요. 가이아. 대박이죠. 가이아 사이즈. 너무 예뻐요. 깨끗하고 맑은데요. 이게 오늘 가이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파이스 로즈. 아 이거 각진 입장 보세요. 젤리가 됐고요. 가운데가 완전 흑장미 색깔의 젤리가 되고 있는 군색 사이즈도 정말 좋아요. 이렇게 풍성합니다. 저 뒤에는 메뚜야 저게. 저기 메뚜야. 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2500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대박입니다. 얘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그랜링 금. 돌기 금이에요. 돌기가 나오는 거고요. 오래 키우면 맑은 핑크빛으로 색깔을 내주는 그랜링 금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르먼. 사르먼입니다. 사르먼도 이렇게 색깔 나오는 거예요. 투명하고. 이것도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 사르먼이 사이즈도 좋아요. 이것도 9cm 되는 사각포트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다 라팔마를 들어가면 대박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 2500으로 사시는 거예요. 2500원. 제가 행보를 안 할 수가 없죠. 빠른 선택 하셔야 될 것 같죠. 이거 라팔마. 만 원에 판매되는 거고. 이거 스타마크. 대박입니다. 이런 아이도 군색. 완전 맑은 빛깔로 다 달궈진 스타마크가 이두도 보이고 외두도 보여요. 이거 또 있고요. 마이웨이. 대박입니다. 아주 통통 환협으로 다 바뀐 마이웨이 창이죠. 이렇게 통통한 거 보세요. 이게 있어요. 만 원에 판매되는 거. 그 다음에 아이스로즈. 젤리가 되는 거죠. 젤리가 돼가고 있어요. 가운데 보면. 얘는 젤리 다 됐네. 젤리, 아이스로즈. 너무 이쁘죠. 이거. 이게 들어가고요. 이것도 가격이 8,000원에 판매되는 건가? 7,000원에 판매되는 거. 이거를 넣고요. 오늘 세트 가격 2,500원에 들어가시는 거. 대박이죠. 호박이 있습니다. 호박. 이거 작아도요. 명품에 고급종이라 가격대가 있어요. 7,000원에 판매되는 거예요. 동글동글 환협성을 가지고 있는 호박. 이거 핑크색으로 빛감이 있고요. 와. 이것도 완전 젤리가 됐네요. 문스톤. 대박이죠. 문스톤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몽블랑. 에이치드 몽블랑.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도 아가보이데스 몽블랑이죠. 이게 들어가고요. 2두로 보드돼 있고. 아주 통통 짧게 달궈진 거고요. 샤인 머스켓. 와. 이것도 예쁩니다. 지금 보라색. 지금 핑크색의 빛감이 있고요. 뽀족한 손톱이 있는 이 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 수에노. 빛감이 이렇게 예뻐요. 세상에나. 이렇게 예쁜 수에노를 오늘 넣어주셨고. 그 다음에 신디. 아 신디. 자가도 완전 다 젤리화가 되고 있는 이 아이. 신디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불카노스. 아 대박입니다. 불카노스. 이렇게 빨간색이에요. 이 7.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칼리스트. 칼리스트도 뽀얀 펄감이 보여요. 펄감이 보이면서 짙은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이 칼리스트.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 타이거. 10cm는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블랙 타이입니다. 이 아이도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아이도 젤리가 되는 거거든요. 사이즈는 한 6cm 정도 보여지는데. 이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 이 품종을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여러분 오늘 초특화 세트거든요. 2,500원. 대박이죠. 2,500원에 여러분께서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번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와 대박이에요. 이런 사이즈. 그랜님 근도. 가격이 지금 이거 단품 가격이. 지금 엄청 착한 가격이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세트 2,500원에 들어가실 수 있는 기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1번이에요. 1번. 초특화 세트. 20종으로 돼 있고 가격이 5만 5천원. 택배비 5천원 들어가니까 여러분 5만원에 들어가는. 아니 5만원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500원 맞죠. 대박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농장가 이하예요. 대박. 농장가 이하로 들어가실 수 있는 이 세트는 1번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다 보여드렸죠. 아까 전에 옆에서. 스타마크, 마이웨이, 문스톤, 호바, 샤인머스켓. 그 다음에 사르먼, 수에노. 이거 포트체를 보내드리고요. 불카누스, 블랙탄, 칼리스트, 라팔마, 그린링금, 가이아. 대박. 가이아 들어가고 100년 들어갔고요. 이 아이는 홍등이고요. 신디, 그 다음에 아이스로즈, 블랙타이거, 스파이스로즈. 대박.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20종이에요. 5만 5천원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한정 세트 한정 수량이고요. 이거 포트체로 보내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둘 데 없잖아요. 겨울이라서 여기서 맡겨주셔도 돼요. 결제하신 후에 맡겨놓으시면 여러분 원하실 때 찾아가시면 되거든요. 그렇게도 구매 가능하니까 1번이 좋으시면 5만 5천원에 20종. 이거를 품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2번 세트, 초특가 세트. 이건 중사이즈의 군생들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계단 가격이 4천원에 매겨져 있어요. 대박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4천원에서 말도 안 되죠. 먼저 이게 뭐냐면 옐로우 멜로우. 옐로우 멜로우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풍성한 얼굴인데 세상에 이걸 4천원에 사실 수 있는 거죠. 대박인 거죠. 진짜. 어떻게, 초특가 아니에요? 맞죠. 얼굴이 보통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두 정도 이렇게 풍성한 옐로우 멜로우 색깔 나오면 정말 환상이죠.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슈퍼리나 이것도 7천원에 판매되는 거예요. 색깔이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빨간 별처럼 뾰족한 손톱이 있는 슈퍼리나 외두도 보이고 이두도 보이는데요. 이런 거 입성 보세요. 이렇게 멋져요. 이게 이제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 가격이 지금 7천원, 거의 다 7천원 만원짜리도 있어요. 세상에 이게 만원이네요. 이게 뭐냐면 다크초콜렛 사이즈 15cm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엄청 큽니다. 사이즈도 좋고 가운데 완전 젤리화가 되고 있는 이 아이. 이게 다크초콜렛이에요. 이거를 들어가요. 이거를 들어가는데 4천원 대박. 턱시판 이거는 군생이에요. 완전 고급죠. 보시면 입성 보세요. 이렇게 동글동글 이런 수형 있죠. 이렇게 동그란 수형으로 되어 있는 이거 보세요. 너무 멋진 고급 창이에요. 이거 이건 턱시판 창이에요. 이름은 같아도요. 액케어 같아도 얘는 아가보이드에서 창과예요. 창입니다. 턱시판 이것도 사이즈 10, 한 2, 3cm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카시오 적금 와 카시오 적금도 이렇게 환협성을 가지고 있는 연등처럼 그렇게 이제 수형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이것도 10cm 나올 것 같습니다. 얘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호비땅인 대박. 이거 빨갛게 물들어주면 정말 예쁜 거 아시죠? 당나귀 귀처럼 생긴 이 호비땅인도 이것도 지금 만원에 판매되는 건데요. 이게 오늘 4천원에 들어가신 농장가기가 맞죠? 아르케인 동글동글 빨간 라인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아이고요. 진하게 더 빨간으로 되면 정말 멋있는 입장은 노랗게 바뀔 거고요. 이 아이 들어가 있고 홍등 홍등도 사이즈 한 9에서 10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가운데부터 지금 진하게 빨간색으로 억짜미 색깔로 되고 있어요. 가장자리 가운데부터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 색깔을 내주는 홍등이에요. 홍등도 이렇게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 이건 누비노바금 색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비노바금이 누비노바금이 금기가 많이 있는 누비노바금 아주 윤기도 반질반질하고요. 펄감도 있는 이 아이 이 아이 들어갑니다. 10cm 정도 되고요. 와 수영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진한 빨간색 라인을 타고 있고 물듬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펄감 있어요. 금이에요. 론스타 이 아이도 붉게 불을 들어주는 거고 중사이즈 근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이도 수영은 이렇게 봉우리처럼 모아지는 수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바뀔 거고 빨간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론스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흑장미 SP 흑장미 건데 교배종이라서 얼굴도 좀 달라요. 흑장미 교배종인데 이거 보세요. 이런 얼굴도 있고 이두로 돼야 금기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근생으로 모여져 있어요. 가운데 다 젤리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흑장미 SP예요. 이것도 오늘 구성에 넣었고요. 파인 로즈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젤리 된 거 아시죠? 가운데가 이 젤리가 전체도 다 퍼지는 거고 전체 다 그렇게 색을 내주는 이 아이의 파인 로즈도 10cm 가량 될 거 같아요. 9에서 10까지 나오고요. 군생도 보여지고 있고요. 군생도 있네요. 그 다음에 사각꽃 사각꽃도 군생으로 해서 삼두사두로 되어 있는 이 아이 이 아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진리형 금이 빨갛게 물들어지는 진리형 금 보시면 금기가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반짝반짝 빛도 나고요. 이 아이에도 들어갑니다. 진리형 금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까망아이 가운데 보세요. 화이트 소울 이렇게 멋진 아이예요. 아주 통통 아주 젤리가 아주 예쁘게 작가 되어 있는 이 아이는 화이트 소울이에요. 가격은 만 원인데 이것도 들어갑니다. 와 대박입니다. 그래서 초특가 세트 2번은 이렇게 15종으로 사이즈가 되게 좋아요. 10cm 보트에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 이거를 하나에 4천 원대 여러분 초특가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득템 기회죠. 보시면 보여드린 거 다 있어요. 다크 초콜렛 턱시판 카시오 적금 후비땅인 파인 로즈 그 다음에 이거는 아르케인 사과꽃 진리형금 사이트 소울 옐로 멜로우 스퍼리아 홍등 짱미 론스타 그 다음에 누비노바 금이잖아요. 총 15종이에요. 그래서 이거 5만 원이야? 5만 원이면 이거 4천 원도 안 되잖아. 저는 6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5만 원이네. 그러면 이거 하나예요. 말도 안 되는 3천 원대 들어가시는 거네요. 대박입니다. 4천 원도 아니에요. 4천 원도 싼데 지금 5천 원도 싸요. 사실 그런데 이거는 3천 원대 들어가실 수 있는 15종 완전 파격적입니다. 파격적 이거는 2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얘는 사이즈가 다 큽니다. 아까 1번보다는 크고요. 1번은 곱게 물들어진 묵둥이 그렇게 20종이나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같은 가격 다 5만 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건 2번이에요. 세 번째 세트 3번으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것도 몇 종이로 되어 있냐? 23종이나 되어있어요. 아 대박입니다. 23종에 5만 원입니다. 5만 원 이게 다 들어가요. 이게 하나씩 다 들어가는데 이거는 한정 세트 여러분 이거는 무한대 없어요. 지금 보여지는 이 수량이 다니까 이것도 빠르게 해야 돼요. 빠르게 8개 한정 8세트 한정이니까 빨리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와 23종에 5만 원이에요. 대박이죠. 이거는 포트 사이즈가 좀 작은 것도 들어가 있어요. 6cm 포트지만 달기가 훨씬 더 커요. 얘가 뭐냐면 호피마리아 금이야. 대박이지. 어머 어머 저 못 봤어요. 이거 신문상인 것 같은데 호피마리아 금이에요. 야 이거 금이 들어가네. 이렇게 보라색으로 찐하게 물을 내주는 거고요. 2두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6cm 포트에 들어가 있지만 다 큽니다. 다 여기 포트보다 이거는 블루마린 군생입니다. 이것도 입성 보세요. 이렇게 뾰족한 입성을 가지고 있는 손톱 끝도 살짝 올려져 있고요. 아 이쁩니다. 얘도 약간 금기가 있고 펄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거 마디스라는 품종인데 얘도 군생이에요. 와 이뻐요 이뻐 이건 마디스에요 마디스 보라색의 빛감을 내주는 창이고요. 군생으로 이렇게 멋진 아이 군생이 들어가네요. 근데 가격이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이건 마디스 그 다음에 이건 군생인데 사보에나가 아 이거 통통한 거 보세요. 이렇게 멋진 아이네요. 빛감도 예쁘게 나왔고 사보에나가 목대도 좀 살짝 올려지는 아이예요. 자구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통하고 사이즈도 좋아요. 이것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블랙 자라구사는 아시죠? 까만 손톱을 가지고 있는 블랙 자라구사도 사이즈가 9에서 10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8개 세트 모두 한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금방 소진이 되면 없어요. 없으니까 빠르게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코만도라는 창이에요. 뾰족한 창 입성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 군생도 보이고 외드도 보이고요. 외드 같은 경우는 거의 9cm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뷰티릴리 뷰티릴리 이 아이도 지금 피멍으로 물 들어오고 있어요. 군생이에요. 군생이죠? 이것도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모야마 콜로라타 얘는 콜로라타 진한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이 아이 통통 통통하죠? 입성이 묵은 아이예요. 이 아이도 그리고 찰스톤 찰스톤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아주 반짝반짝 윤기가 나죠? 반질반질한 찰스톤 오래 키우면 핑크색으로 윤기 나면서 펄감이 있는 찰스톤 그 다음에 블랙탄 블랙탄도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도 들어가네요. 블랙탄 앞전에도 1번 세트 들어갔었죠? 여기도 들어가고요. 블랙 로즈 블랙 로즈 까만 아이 가운데가 젤리가 되는 이 아이 동글동글 입성은 동글동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아이 젤리 되는 거예요. 블랙 로즈고요. 뮤즐리 아 뮤즐리도 들어갑니다. 여기도 이두근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목대가 크르나이인 거 아시죠? 우와 여기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뮤즐리고요. 다 8개씩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8개 세트 한 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판매되면 없습니다. 품절이고요. 벨라도나 목대가 이렇게 위로 올려져 있어요. 여기도 묵은 등이 노란빛과 핑크빛으로 색을 내주는 벨라도나 그 다음에 이거 루프리 아 이것도 자국 엄청 나와요. 말간의 사촌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굉장히 윤기도 반질반질하고 젤리화가 되는 루프리 맑은 핑크로 갈 것 같아요. 맑은 핑크로 갈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루프리입니다. 이 아이도 들어갑니다. 아이고 풍성합니다. 그 다음에 블랙 베어 블랙 베어는 이렇게 끝이 각이 져 있어요. 그러면서 완전 블랙색으로 가운데부터 얘도 젤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르셀도 자꾸 참 잘 나와요. 끝에 손톱이 완전 얘도 블랙으로 정말 딱 찍어주죠. 아주 맑은 핑크로 색깔이 나왔고요. 뽀얀 백분감도 있는 마르셀도 완전 묵은둥이로 찐묵둥이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타미 얘도 까망둥이가 얘도 가운데가 젤리가 되는 거죠. 8cm 정도 되는 사이즈 이렇게 채워져 있고요. 이거는 시그니처 얘도 이 보시면 한엽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가운데부터 진한 빨간색으로 색을 내주면서 얘도 윤기가 있으면서 이렇게 예쁘게 수영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화분이 너무 작죠? 이렇게 군색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조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색을 내주는 로조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블루진 얘도 창이죠. 얘도 지금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예요. 완전 진한 보라색 지금부터 입장 이렇게 짧아지면서 얘도 그쳐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창인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수정 얘도 완전 잘 젤리됐네요. 보니까 이렇게 보세요. 자수정 너무 예쁘네요. 젤리가 다 됐죠? 이 아이도 준비되어 있고 이거는 투르기다 노랗게 빛깔을 내주는 거예요. 완전 살구빛으로 내주면서 오래되니까 얘도 핑크빛이 살짝 올라오고 그렇더라고요. 자구 참 잘 나오죠. 투르기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어메이징 그레이스 2두로 양쪽으로 기대고 있어요. 이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모두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가 만들어졌는데 이거 단품 선택은 불가능하고요. 여러분 이거는 3번을 선택을 하시는데 23조 5만원 대박 완전 초특가 대박이죠. 이거 23조 다 들어갑니다. 꼬만도 호피마리아 금 마디스 블루마리 이런 거 아래쪽에 있는 건 포트 사이즈 6cm 되는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근데 사이즈는 7cm 포트에 들어간 거랑 똑같습니다. 사이즈가 큽니다. 사보에나 그 다음에 자수정 투르기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루프리 벨라도나 블랙자라고사 시그니처 마르셈 로조 뷰티릴리 시모야마 콜로라타 찰스톤 타미 블루진 블랙탄 위즐리 블랙페어 이렇게 들어갔어요. 아이고 숨차입니다. 숨차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3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종 보이시죠? 이거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이 얼마? 5만원이에요. 그러면 얘가 2,000원 하나에 2,000원인가? 뭐야? 둘, 넷, 다섯 맞아요? 2,000원 4만원 4만원 2,000원대네. 와 이거를 2,000원대에 들어가 있어요. 2,000원은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죠? 어떤 건지 비교도 안 되겠죠? 비주얼 보세요. 비교도 안 되고 특가 맞습니다. 이거는 3번 세트로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1번과 2번, 3번 다 보여드렸잖아요. 마지막 번호는 3번입니다. 이건 3번 세트 특가 초특가 세트 3번으로 주문하시면 이게 갈 거고요. 앞전에 1번과 2번도요. 번호로 초특가 1번 세트, 2번 세트에서 좋아하시는 거 그리고 좋은 걸로 자기가 내가 마음에 드는 세트를 번호로 써주시면 돼요. 문자로 써주셔서 구매를 하시면 사장님께서 드릴 거고요. 포트재로 배송되고요. 여기 자리가 없어서 못 사신다 그러시면 보관도 가능하니까 보관도 문의주시면 되시고요. 단 결제 후에 가능합니다. 갑자기 제가 이렇게 또 방문을 했습니다. 번개 영상이죠. 이것도 초특가 7원 다역에서 만들어주신 초특가 세트 득템하시라고 제가 또 이렇게 와서 여러분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빠른 선택 중요하겠죠? 1번, 2번, 3번으로 해서 선택해서 문자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영상 여기까지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소식으로 인사 드리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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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